기아 자동차 LG S9, LG G7 THI NKQ, 아이폰X 등 블랙박스 아이 나비, 폰토스, 만도, 캠핑용품 코베아, 촬영용품 무비스, 레드멤버스몰 등 5가지 테마의 상품들을 최대 60%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기회를 제 이번 더드림 페스티벌은 8월 한 달간 진행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기아차를 구매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.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기아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브랜드의 URL을 선택해 접속한 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. 기아차 관계자는 자동차 구매와 함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재미를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더드림 페스티벌과 같은 이색적인 판촉 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고객분들께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고객분들께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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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택을 누 캄디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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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